지금 김진표 의장이 해외 순방,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합니다. 강성희 의원이 김진표 의장한테도 국회 대표에서 항의를 하고 입장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저는 현지에서라도 이거는 강성희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경호초 요원들이 국회의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가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회를 대표하는 장이 누굽니까? 국회의장이잖아요.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선실적으로 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든다면 현지에서라도 입장을 내야 돼요. 아직까지 입장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것은 없습니다. 해외 순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지난번 때 지지난해 2년 전에 9월에 있었던 이른바 나이... 바이든 날리며 말이 헷갈려요. 거기서도 국회의 이 XX들, 한국 국회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국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항의해서 사과를 받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국회의 위신,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게 아니냐. 상권 분립이 돼 있고 입법부의 수장인데 국회의장은. 또 입법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향해서 욕설한 셈이 됐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렇게 질질 끌고 나가는 상황까지 됐는데 이번에도 김진표 의장이 침묵한다. 이건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겠는데요. 그렇죠. 국민의 대표인데 국회의원이. 그렇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빨리 저는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언론 얘기를 했으니까 전북 지역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북 지역. 이게 왜냐하면 전북에서 있었으니까.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전북 지역 언론은 어떻게 다루는가. 이 문제를 봤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거의 외면 수준이고요. 심지어 전라일보라는 그런 지역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강성이 퇴장, 경호상위의 행위판단, 위의 행위판단. 이런 제목으로 이건 대통령실 입장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제목에 반영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보도 행태까지 보였거든요. 왜 그러느냐. 정말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요. 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다루거나 굉장히 작게 보도를 했는데 결국 전북 특별자치도라고 출범을 하게 되면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둔 어떤 논조 아니냐라고 지금 일부에서는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이 저는 이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느냐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저기가 시장이에요. 시장이고 거기 모인 국민들 중에 주민들, 시민들이 대통령님 이대로 가면 정말 다 죽습니다. 제발 국정기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또 반응할 것이냐.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민주주의 사회와 민주국가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인지를 한 번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바마 전 대통령 영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영상을 공유한, 그래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이 영상을 공유했어요. 그렇군요. 보면 정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본인이 연설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유권자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막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였는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번 보셔야겠네요, 이 대통령이. 저는 정말 대통령실에서 그 영상 꼭 한 번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 대응, 또 대통령실의 반응. 이미 어제 나왔지만 또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입장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